런앤원 시즌3 조진표 전문가 이번 주의 시장 미국 증시는 굉장히 급등을 한 그런 한 주간이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반해서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장이 흐름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수평적인 흐름을 나타냈었던 한 주간이었다 이렇게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지난주였죠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여파가 진행이 되면서 국내 증시도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의 피로도가 좀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를 살펴보게 되면 사실 국내 증시는 공매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또 유동성이 좀 저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옳게 판다름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구간에 와 있는데요 미국 증시를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미국 증시를 토대로 해서 국내 증시에 대입을 해서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 건지 여러분들이 같이 이번 시간을 토대로 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부터 약간 3개월 동안 계속 흘러내렸었던 그러한 장세였는데요 미국 증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일 만에 약간 3분의 2 정도를 되돌리는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빅세븐 종목이죠 메타라든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이러한 빅세븐 종목들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넘게 상승이 나온 그런 흐름을 보인 반면에 대한민국 증시는 이번 주에 그다지 특징적인 흐름을 나타내지 못했는데요 이처럼 미국 증시가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이유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FOMC 이후에 있었던 파월의 의장의 발언, 이걸 빼놓을 수 없겠죠 가장 큰 특징은 파월 의장이 금리가 굉장히 현재는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두 번 정도 인상한 그러한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지나치게 강조했었던 것 그와 별개로 최근 들어서의 연준 의장의 발언은 그동안 매파적이었던 발언을 한껏 뒤로 하고 이제는 비둘기적인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특징이었고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환호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10년물 국제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0년물 국제금리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5.02%까지 올랐었던 10년물 국제금리 약 한 일주일 만에 4.5%까지 급락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증시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재무부에 대한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제 발행 계획에 대한 것을 7월, 8월에 했었던 것에 약간 9% 정도 덜 증액을 하면서 채권을 발행한 부분들인데요 아무래도 채권이 발행이 되고 채권이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게 되면 채권 가격은 당연히 하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채권 금리는 상승을 하게 되어 있었죠 그 채권 금리 상승이 결과치가 5.02%라고 하는 정말로 최고의 극강의 금리까지 올려 놓았는데 미국 재무부에서 옐런 재무부 장관이 채권 금리 축소에 대한 거 얘기했기 때문에 그 채권 금리 축소에 대한 여파도 증시에 미쳤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발표했었던 CPI 얘기 안 하고 갈 수 없겠죠 CPI 같은 경우에 헤드라인 CPI하고 근원 CPI 두 가지로 발표가 되는데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3.2% 근원 CPI는 4.0%로 발표가 되죠 이전치를 보게 되면 헤드라인 CPI는 3.7이었고요 그 이전치에도 3.7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3.2로 발표가 됐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0으로 발표됐지만 이전치는 4.1이었죠 이 물가지표 CPI라고 하는 게 작년 2022년 6월경에 9.1%가 가장 높은 치수였고 그 9.1%를 타겟팅으로 해서 계속해서 2% 타겟팅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CPI가 3.2%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런 의미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3%대의 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달 12월에 가서는 앞자리가 바뀌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죠 즉 물가가 연준이 타겟팅하고 있는 물가 목표치는 2%죠 그러면 12월에 가서 헤드라인 CPI가 2%대 그리고 근원 CPI가 3%대로 이렇게 앞자리가 바뀔 수 있게 된다고 하면 물가 시장에서 잡혀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고 물가가 잡힌다고 하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또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번 주의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미국 시장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가 시장을 환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의 PMI 지표도 역시나 최근 들어서 PMI의 기준치는 5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50보다 높게 되면 확장이고요 50보다 미만에 있으면 수축인데 이 PMI 지표도 역시나 12개월 계속 50이라고 하는 기준 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직전에는 49였는데 이번에 발표됐던 게 46.7로 굉장히 많이 PMI 지표도 떨어졌죠 연준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데이터 CPI 그리고 PMI 지표가 계속해서 안 좋게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환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달러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 그리고 신념물 국채금리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달러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원달러 환율이 현재 1360원에서 1310원대로 떨어진 부분들도 역시나 시장을 환호하게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1360원에서 계속해서 강달러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치는 물론 있었지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1360원에서 떨어지면서 1310원대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들 또한 증시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했고요 국채금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국채금리도 5.02%였다가 지금 현재 국채금리가 4.5%대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 국채금리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 관련되어 있는 해외 외환시장에 굉장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그동안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요 금리에 대한 부분들 CME 패드워치에서는 12월 달에 금리 동결을 현재 100% 보고 있는 그러한 예견되어 있는 일들은 잘 아실 거고요 또한 CME 패드워치에서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좀 나와주었는데 그 금리 인하가 내년 6월경 또는 내년 5월경에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CME 패드워치에서 기준을 삼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국채금리의 등락에 대한 걸 기준으로 놓고 CME 패드워치에서 내년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체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시장은 공매도의 키워드가 계속해서 2주 동안 그 여파를 나오고 있는 그러한 장이다 보니까 급등락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이 굉장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져 있고 급하게 올라오게 돼 있는 이러한 시장에서 사실은 이번 주 쉬어가는 게 당연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의 특징적인 흐름들은 여러 종목들에서 많이 보였지만 사실 공매도를 대한민국에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 제도를 바꿔야 되는 부분들은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정부 각처에서 또 제도적인 부분들에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공매도가 바뀌면서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인 흐름을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 시장이 바뀔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려고 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단호한 결정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이런 한 주간의 시장의 흐름이었고요 저희는 한 발 빠른 정보주라든지 또는 테마주 매매를 토대로 해서 종목을 매매해서 관심권에서 수익을 보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이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요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 노란톡방까지 안내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 조진표 세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한 발 빠른 정보주라든지 테마주 공부하실 분들은 같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에 대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관심권에 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관심권에서 매매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종목들, 특징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이번 주에 특징에 대한 흐름을 보였는지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유니테크노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유니테크노라고 하는 종목이 이번 주에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하고 멕시코에 배터리 셀 공장을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뉴스가 좀 나와주었는데요 플라스틱 사출 성형 업체가 유니테크노인데요 북미라든지 멕시코 시장에 현재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차량에 관련되어 있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설립이 되어 있어서 차후에 북미라든지 멕시코 공장에 배터리 셀 관련되어 있는 케이스의 독보적인 특허를 갖고 있는 유니테크노가 공장에 설립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매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신작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있어서 유니테크노라고 하는 종목이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첫 번째 이슈였고요 유니테크노의 두 번째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이슈는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무상증자 이슈가 있습니다 유니테크노라고 하는 회사가 과거를 보게 되면 2021년도에도 한 주당 한 주 무상증자를 결정을 하고요 2017년에도 역시나 한 주 무상증자를 결정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무상증자에 대한 얘기가 있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도 지금은 흘러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거든요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큰지는 않아요 약 16억 정도의 자사주 소각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또 주주 배정을 토대로 한 무상증자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수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주주가치 재고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유니테크노에서 나타나고 있다가 이번 주 두 번째 특징적인 이슈였고요 세 번째 특징적인 이슈는 테슬라의 대항마인 리비안이죠 삼성 SDI가 이 리비안에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유니테크노라고 하는 회사가 역시나 삼성 SDI 협력사이기 때문에 부품을 제공하고 있어서 삼성 SDI와 그로 인해서 리비안에 연결되어지는 그런 연계 구도로 제품이라든지 또 매출에 신작을 할 수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이슈가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유니테크노의 이슈였는데요 그렇게 되면 유니테크노를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유니테크노 현재 보이는 차트가 유니테크노의 차트고요 중간값이 한 9,3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가로 사선으로 보이시는 여기가 유니테크노의 중간값입니다 아시겠지만 중간값 미만에서 바닥 부근에서 대량 거래량을 발생하면서 슈팅이 나오고 있고요 일봉차트로 좀 볼게요 일봉차트로도 9,300원 부근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정도 가격이 9,3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니테크노라고 하는 이 회사의 현재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근이다 특히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차트 흐름이 보인다고 하면 유니테크노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둘 만한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경보제약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경보제약이라고 하는 종목이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미중 간의 정상회담 관련되어서 펜타닐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펜타닐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쓰이다 보니까 오남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미국에서 중국 쪽에다가 펜타닐 관련되어 있는 거 이거 제재를 좀 해달라 왜냐하면 중국에서 펜타닐의 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펜타닐을 다룰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 의제에 따라서 이번에 두 정상관의 회담에 펜타닐을 중국에서 좀 단속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펜타닐에 대체가 되는 의약품 관련되어 있는 경보제약이 이번 주에 이슈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펜타닐을 제재를 하게 되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맥시제식이죠 이 경보제약에서의 맥시제식은 비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타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역시나 시장에 녹여져 있어서 경보제약이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두 번째 이유이고요 세 번째 이유는 JLK와 함께 경보제약이 의료 AI 기반의 솔루션 플랫폼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의료 AI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 플랫폼 사업을 국내에 있는 대형 병원들이 쓰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경보제약과 함께 JLK가 주목을 같이 받았는데요 이 경보제약이 이 세 가지 이슈 때문에 이번 주에 굉장히 큰 흐름을 보여줬는데 경보제약에 대한 주봉차트, 차트도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경보제약의 중간, 주봉차트고요 이 경보제약의 주봉차트의 중간값, 지금 보시는 3년치의 차트에서의 중간값을 한번 매겨보게 되면 경보제약은 한 13,500원 정도가 경보제약의 중간값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가 경보제약의 중간가격인데요 이 중간가격에서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었던 유니테크노처럼 경보제약도 바닥권에서 차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매년 바닥에서 차트 만들고 슈팅 나오고 바닥에서 차트 만들고 슈팅 나오고 이러한 흐름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 종목이 경보제약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경보제약을 여러분들이 차트 관심권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하는 종목도 역시나 이번 주에 큰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인데요 특징적인 흐름의 첫 번째는 삼성과 함께 AI 타이젠에 대한 모든 서비스에 연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특징적인 이슈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타이젠을 연동으로 해서 모든 디바이스에 AI 전략을 추진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주었죠 역시나 삼성전자에 대한 타이젠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타이젠 관련 변환 서비스를 출시했었던 제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번 주에 역시나 삼성 관련되어 있는 큰 이슈로 주목을 좀 받았고요 타이젠 같은 경우에 현재 TV라든지 냉장고 스마트 가전에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 디바이스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데 삼성과 같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이슈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테슬라에도 폴라리스 오피스 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부터 서비스를 연동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테슬라의 연동하는 서비스 폴라리스 오피스 웹이 설치게 되면 테슬라 정중앙 가운데 있는 화면에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토대로 해서 대형 스크린에서 문서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여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상승이 나왔었던 거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이슈는 폴라리스 오피스 AI를 올해 여름에 출시를 했는데 이 AI 기능 오피스 프로그램은 국내 최초입니다 AI 기능이 있는 오피스는 국내의 최초다 보니까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이 뉴스가 나왔었을 때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슈가 됐었는데 이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번 주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슈팅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지금 보시는 차트가 폴라리스 오피스의 주봉 차트인데요 폴라리스 오피스의 주봉 차트 3년 주봉 차트의 중간값 42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4200원 정도 이 정도 지금 빨간색 화면에 보시는 이 빨간색 가로 실선이 중간값인데요 폴라리스 오피스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엔젠 솔루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 네 폴라리스 오피스 4200원이 중간값이죠 4200원이 중간값이어서 폴라리스 오피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삼성 이슈라든지 그리고 테슬라 이슈라든지 국내 최초의 AI 솔루션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와줘서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었던 종목이고요 현재는 4000원대 후반대에 있고요 이 중간값이 4200원 정도 부근이어서 중간값 이상에 현재 머물고 있죠 차트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런 거죠 3년 주봉을 봤었을 때 중간값 이상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관심권에서 좀 배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중간값 이하에 있는 종목들을 관심권에 두시고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셔야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말씀드려봅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중간값 이상에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관심권에 두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 종목은 엠젠 솔루션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엠젠 솔루션이라고 하는 종목이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이유 첫 번째는 유전자 가위 치료제 FDA 자문단 회의에서의 합격받았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이슈 첫 번째였는데요 유전자 가위 빈혈 치료제 미국의 FDA 승인 기대감으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고 사실 그 엑사셀이라고 하는 자문단은 엑사셀에 대한 유효성이라든지 안정성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평가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FDA 자문단 회의에서의 합격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엠젠 솔루션의 이번 주에 첫 번째 특징적인 흐름이었고요 세계 최초의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세계 최초의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도 없지 않아 있었고 엠젠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인간 인슐린 분비를 하는 돼지 등을 개발한 그런 이력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전자 가위 치료 관련되어 있는 FDA 승인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두 번째 엠젠 솔루션이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이슈 중에 두 번째는 소방 시스템을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차세대 소방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방 로봇 관련되어 있는 로봇도 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엠젠 솔루션이어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도 충분히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또한 로봇 관련되어 있는 특징적인 흐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세 번째로는 경기하고 김포 쪽에서 아시겠지만 소농가에서 전염병이 돌았죠 럼피스킨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 럼피스킨병의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엠젠 솔루션입니다 특히나 이 백신을 밖에서 그러니까 병원으로 오지 않고 백신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밖에서 진단을 해서 이 병이 럼피스킨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를 갖고 있는 회사가 엠젠 솔루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던 거죠 엠젠 솔루션 차트도 한번 보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엠젠 솔루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젠 솔루션 차트 이게 지금 보시는 차트가 엠젠 솔루션의 주봉 차트인데요 엠젠 솔루션의 주봉 차트에서 가격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가격대는 의미가 없냐면 엠젠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됐고요 상장 유지시 결정이 최근에 났었던 종목이어서 현재 바닥에서 차트가 좀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은 3년치 차트에 대한 주봉이라든지 또는 중간값을 매길 수 없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엠젠 솔루션은 차트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T-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T-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이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섹터군 로봇 섹터 중에 하나인데 진흥형 로봇법 개정안이 아마 시행이 되고 있었던 그런 이슈 때문에 T-로보틱스 같은 이러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번 주에 큰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사실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큰 매장에서 자율주행 로봇들이 계속 서빙을 하거나 이러한 로봇들이 실내에서만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진흥형 로봇법이 바뀌면서 이 실내에서 진행했었던 로봇들이 실외에서도 이 로봇을 자율주행 로봇이 자기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개정법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T-로보틱스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이번에 진흥형 로봇법 개정으로 이슈를 많이 받았고요 특히나 LG와 함께 T-로보틱스가 로봇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을 하나 둘씩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걸 토대로 T-로보틱스는 LG하고 합작품을 굉장히 많이 앞으로도 내놓을 전망이어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의 한 종목이 아마 T-로보틱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이번 주에도 굉장히 이슈를 많이 받았습니다 차트도 한번 보고 넘어가 볼 건데요 T-로보틱스 중간값으로 보게 되면 한 22,500원 정도가 되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간값 이상에서 T-로보틱스가 전개되고 있어서 관심권에서 좀 배제해 볼 그런 필요가 없지 않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다섯 가지 종목 여기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진표의 표적 종목입니다 제가 종목을 따라가면서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관심권에 두시게끔 해야 그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둘지 고민 고민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이 표적 종목에는 딱 두 가지 종목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중기나 수익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러한 관심권에 둘 만한 종목 두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한솔케미칼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업황 개선 기대감하고 4분기에 회복세에 대한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 같아서 이 한솔케미칼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조진표의 표적 종목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데요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는 이슈가 있고요 현재 메모리 산업 감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서 공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동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출이 적게 나온 것은 당연한데 이게 올해 3분기에서부터 1분기하고 2분기는 매출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다만 3분기에는 턴어라운드 되면서 4분기에서부터 업황이 다시 사랑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한솔케미칼이 업황 개선 기대감이라든지 4분기에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솔케미칼을 첫 번째 조진뷰의 표적 종목의 첫 번째 이슈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는 반도체 소재 판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재 판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원재료 가격이 좀 부담이 됐거나 아니면 출하량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됐던 거를 다 상세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소재 판가에 대한 상승도 역시나 매출 관련되어 있는 이익으로 충분히 규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이슈는 내년부터 글로벌 자동차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 고체 전해질을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함께 고체 전해질을 양산을 하게 되면 역시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시장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하락이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섹터라든지 업황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한솔케미칼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한솔케미칼도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한솔케미칼의 차트인데요 한솔케미칼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봉차트인데 주봉차트 보시더라도 3년의 중간값 아래에 한솔케미칼이 머물고 있다는 거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일봉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봉차트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한솔케미칼의 일봉차트인데 일봉차트 역시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동반되었는데 바닥 부근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고 점차점차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보이고 있는 게 한솔케미칼이기 때문에 한솔케미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매수가격을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17만 5천원이 매수가격이고요 목표가격은 19만원 정도가 목표가격입니다 손절가격은 15만 5천원 정도를 손절갈로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17만 5천원이라고 하면 현재 가격에서 약간 조금 밑으로 내려온 가격대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올 때 매수를 하거나 관심권에 둘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두 번째 조진표의 표적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진표의 표적 종목은요 두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 플레이입니다 위메이드 플레이라고 하는 종목은 앞서 지난 방송에서도 몇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위메이드 플레이가 공매도가 굉장히 현재 게임주에 많이 있다 보니까 공매도를 토대로 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로봇 섹터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 섹터 이런 업황에서 약간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위메이드 플레이도 역시나 공매도의 타겟팅이 됐기 때문에 게임주가 공매도의 타겟팅이 된 이후에 바닷건에서 게임주들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업황이라는 그런 섹터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중심에 위메이드 플레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조진표의 표적 종목 위메이드 플레이가 첫 번째 공매도에 타겟팅 됐었던 이슈 체크해드렸고요 두 번째 위메이드 플레이를 여러분들에게 관심권에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두 번째 이슈는 미르 IP의 흥행 기대감이죠 중국에서의 이 미르 IP에 대한 흥행 기대감은 역시나 미르 2라든지 미르 3가 엑토즈 소프트하고 계약을 맺었던 부분들을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엑토즈 소프트하고 5년 동안 약 5천억 원 정도의 계약을 하면서 엑토즈 소프트가 중국에서 미르 2하고 미르 3에 대한 독점권을 형성을 했죠 그로 인해서 매년 천억씩 위메이드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위메이드에서 위메이드 4하고 위메이드 미르 M이라고 하는 걸 출시하게 되죠 이 미르 4와 미르 M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역시나 올해 안에 퍼블리싱이 계약이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퍼블리싱이 진행이 되면 내년 2분기 정도에는 중국에서 역시나 미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계약이 되어 있는 엑토즈 소프트 이외에 중국에서의 게임 종목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되면 업황 개선 뿐만 아니라 매출에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유시로 미르 4라든지 미르 M 관련되어 있는 얘기 거기에 엑토즈 소프트와 계약했었던 부분들까지 이슈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메이드 플레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위메이드 플레이의 세 번째 이슈는요 위메이드 플레이 자회사 전기 IP를 토대로 해서 엑토즈 소프트하고 미르 2하고 미르 3에 대한 부분들 계약을 했었다 그리고 5년 동안 약한 5천억에 대한 부분들 계약을 진행했었던 거가 세 번째 이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 플레이도 역시나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차트가 위메이드 플레이의 주봉 차트인데요 3년치 주봉 차트 중에서 주봉 차트의 중간값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아마 중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간값 밑에 위메이드 플레이가 현재 위치해 있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위메이드 플레이가 현재 일봉상 좀 작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 계속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바닥 부근에서 장대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장대 양봉으로 현재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장대로 들어온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위메이드 플레이를 좀 관심권에 두신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스윙이나 중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분명히 관심권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맺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주라든지 또는 관심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그러한 종목들 조진표의 표적 종목으로 계속해서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보시게 되면 아마 테마주라든지 또는 한 발 빠른 정보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을 잘 아실 건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발 빠른 정보주라든지 또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테마주라든지 이런 매매를 지향을 하다 보니까 아래 보이시는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채널 추가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노란톡방 안내를 토대로 해서 그곳에서 함께 주식으로 공부하시는 주식으로 도움받으시는 그러한 장이 열리니까요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 조진표 세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링크 들어오셔서 노란톡방 안내까지 받으시고 한발 빠른 정보주라든지 시장의 중심주 또는 테마주 공부하실 분들은 같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체크에 대해 국내외 일정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20일 날 있을 스톰테크 신규 상장 종목이 있는데요 신규 상장 종목인 이 스톰테크는 가정용 정수기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러한 회사거든요 가정용 정수기 안에 들어가는 피팅이라든지 아니면 밸브라든지 아니면 파우셋 같은 이러한 것들을 판매하고 또 납품하는 그러한 회사고요 사후관리 시스템을 위해서 반조립 형태의 투빙, 아세이도 판매하고 제조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이 주 판매처, 매출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쿠쿠홈시스라든지 코웨이, 청혼아이스, SK매직 같은 이러한 회사들이 매출처고요 정수기 제조업체 전반적으로 국내외에 있는 정수기 제조업체 모든 회사에 이 제품들, 부품들을 납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톰테크 같은 경우에 공모 희망 가격 회사에서 공모 희망 가격은 한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공모 확정 가격은 11,000원으로 확정 공모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 종목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공모 희망 가격보다 공모 확정 가격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개인이라든지 기관들의 청약 경쟁률이 500대 1이 넘어간다는 거죠 증시에 있어서 청약 경쟁률에서의 흥행을 보려면 1,000대 1을 넘어가는 게 그래야 흥행을 볼 수 있겠다 이러한 판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 들어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은 50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특징은 상장하는 날 확정 공모 가격보다 1.5배 또는 2배 또는 3배 높게 시작을 하거나 끝나거나 장중에 고점을 형성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2, 3일 또는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고점에서부터 밀리면서 내려오는 게 특징적인 흐름이고요 그렇게 내려온 종목이 확정 공모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고요 그것보다 20% 또는 30%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반등을 나온다고 하는 게 최근 들어서 상장하는 신규 상장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죠 두산 로보틱스는 안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처럼 청약 경쟁률에서 개인이라든지 또 기관들에 있어서 500대 1, 700대 1, 300대 1 이렇게 소소하게 경쟁률이 낮게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은 이런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스톰테크 역시 만일 상장 종목, 신규 상장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첫날 또는 둘째 날 굉장히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면 관심권에서 좀 배제할 필요가 있고요 공모 가격, 확정 공모 가격 부근에 오게 되면 그때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두 번째는요 20일에 있을 중국의 LPR 발표인데요 이 중국의 LPR 발표는 중국에 있는 18개의 시중은행이 적어냅니다 금리를 그래서 그 적어낸 금리의 평균 가격을 LPR로 발표하는데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 LPR 중에서 5년짜리 LPR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5년짜리 LPR을 가지고 중국의 부동산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LPR이 이번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역시나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둘 필요는 있고요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이슈는 아니지만 LPR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참고 정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21일이죠 다시 또 신규 상장 종목이 있습니다 동인기현이라고 하는 종목이 신규 상장 예정에 있는데요 이 동인기현이라고 하는 회사는 아웃도어 배낭 ODM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전 세계 60여 개국의 ODM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이 동인기현이라고 하는 회사가 ODM 말고요 OBM이라고 해서 오리지널 브랜드 매니팩처링이라고 오리지널 브랜드를 자사 브랜드를 좀 갖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 중에서 유아용 브랜드 포브라고 하는 게 그 첫 번째 실사례였죠 그러니까 이 OBM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동안 ODM으로 전 세계에 수출하고 납품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도 자사 브랜드를 좀 갖고 싶다 OBM이라고 하는 거 이 동인기현이 굉장히 탐을 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이지만 신규 상장을 동인기현이 역시 21일 날 진행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스톰테크와 비슷하게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던 부분들이 첫날이라든지 둘째 날 굉장히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된다고 하면 동인기현 역시 신규 상장하는 날이라든지 그 다음 날 볼 게 아니라 며칠 기다렸다가 확정 공모가격 되는 부분까지 내려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둘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려보고요 21일에 다시 미국의 10월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이 주택시장의 선행지표로 기존 주택 판매가 진행이 되는데 주택시장의 선행지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에 발표되는 기존 주택 판매고요 두 번째는 신규 주택 판매인데 미국 시장의 주택시장의 선행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일정 또한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21일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엔비디아가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 긴장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죠 특히나 3분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출을 발생한 대만의 TSMC TSMC의 매출은 약 22조 원 발표가 돼서 전 세계에 단연 3분기에만 22조 원입니다 단연 독보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텔이 약한 18조 원 3분기에만 18조 원 매출을 발생시켜서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등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죠 16조 원이죠 앞서 엔비디아가 2분기에 발표했었던 실적은 약한 11조 원인데요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아마 실적 서프라이즈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이유는 AI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고 GPU 시장이 엔비디아에서 매출의 50%씩 매년 신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엔비디아가 2분기에 11조 원대를 발표하면서 4위권, 5위권 여기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 3분기에 매출 발표한 것과 4분기 매출을 발표하면서 앞서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인테리라든지 TSMC를 넘어설지에 대한 굉장히 관심권에 둘 필요는 있어서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실 필요는 있고요 특히나 3분기에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어서 엔비디아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올 경우에 그 턴어라운드 되는 과정을 좀 더 가속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반도체 업황은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22일에 있을 FOMC 의사록까지 FOMC 의사록은 3주 전에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FOMC 의사록에는 미국의 연준위원들의 점도표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점도표는 아시겠지만 연준위원들의 마음이 점에 표현되어 있어서 금리를 동결할 건지 금리 인상할 건지 금리 인하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점도표로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24일이죠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다음 금요일을 블랙프라이데이로 지정을 하는데 소매업체의 경우에는 1년 매출의 70%가 블랙프라이데이에 이루어지고요 블랙이라고 하는 표현은 장부에서 흑자 블랙 링크로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라고 해서 흑자로 전환되는 날이다 라고 해서 블랙프라이데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블랙프라이데이에 많은 소비되는 종목들 세일하는 종목들 그로 인해서 매출이 신작이 되는 그러한 종목들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역외로 구매를 하는 대한민국 소비자들도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24일에는 알츠하이머병 임상시험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병 임상시험에 대한 컨퍼런스에는 좀 지켜보셔야 될 관심권에 두실 종목이 따가 있는데요 그 종목은 NKMAX라고 하는 종목이 알츠하이머병 임상 관련되어 있는 이번 컨퍼런스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유익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그러한 종목이 NKMAX다 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체크하셔야 될 국내외 일정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산타레레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시장은 산타레레를 준비할지 말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장은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뀐 첫 번째 이유 지난번 CPI가 발표, 이번 주에 CPI 발표가 있었는데 그 CPI에서 헤드라인이라든지 근원 CPI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2% 타겟팅에 근접을 하고 있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죠 또 연방정부의 셧다운 리스크 이 리스크도 조금 사라진 그러한 상황인 거고요 10연물 국채금리 맞습니다 5.02%에서 현재 4.5%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0.5% 내려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시장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미국의 10연물 국채금리 달러 인덱스도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달러 인덱스 작년에 114였는데요 올해 1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104까지 올라와 있는데 추세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향 추세하고 있다고 하는 거 역시 시장, 우리 시장에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원달러 환율 말씀 안 드릴 수 없겠죠 136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 계속 떨어져서 1200원 후반대까지 한번 찍었다가 지금은 1310원대에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외환시장도 굉장히 증시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CME 패드워치 얘기 말씀드렸죠 CME 패드워치에서 12월 달에 금리 동결할 가능성 100%다 금리 동결 가능성이 100%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금리 상승은 끝났고 금리 인하만 남았다 이렇게 예견들을 하고 있는데 CME 패드워치에서 따르게 되면 내년 5월 정도에 금리 인하가 한번 있지 않겠는가 이런 예견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시장이 이렇게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 시장이 증시 하락을 하다가 반등하면서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잘 되는 종목에 여러분들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종목들이 현재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자금들이 대량으로 들어온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반도체의 소부장 기업들이죠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특히 반도체 업황들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반도체 업황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반도체 업황 중에서 좀 잘 가는 소부장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거나 관심권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보실 수 있는 업황이 달라지거나 또는 유동성 공급이 되는 업 섹터는요 자동차 섹터입니다 자동차 섹터가 수출의 호조를 힘입어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부분들 여기에 자동차의 부품주들 굉장히 지금 바닷건에 있고요 매출 잘 나오는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역시나 이렇게 대장주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대장주 이런 대장주의 흐름 유동성 공급이 되는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러한 종목들은 앞으로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처럼 한 발 빠른 정보주라든지 또는 테마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함께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하시게 되면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려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장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3772 누르신 다음에 조진표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려서 한 발 빠른 정보주라든지 시장의 중심주 테마주 같이 공부하시는 매매 전략 저희와 함께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 잘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건강 잃지 않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식에서 수익이 나는 그런 매매 전략 펼치셨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런앤원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